여러분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어요. 들어가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이 뗀 굴뚝에 연기나리야.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불을 떼는 거죠.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 것입니다. 콩을 심는데 어떻게 팥이 나겠습니까? 억지죠. 참새가 방앗간을 거저 찾아오리야. 심심해서 오겠습니까? 참새가 찾아오는 것도 이유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난 11월 1일 날 독일에서 성조난법이 시행됐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성을 바꿀 때 수술을 해서 병원에서 수술했다는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사를 해서 성을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 이제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법원에 제출을 하면 성교를 바꾸어 주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사법부에서 그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귀찮다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제출을 하고 심사를 기다려야 하고 나의 논리를 이야기해야 하고 그것도 힘들다. 그래서 이제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관청에 가서 간단한 서류를 작성해서 신청을 하면 나는 오늘부터 여자 할랍니다. 그러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여자로 만들어줘라. 이게 11월 1일부터 독일에서 시작했어요. 그전 한 달 동안 미리 신청을 받았는데 독일에서 1만 5천명이 성을 바꾸겠다고 이미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꼼짝없이 남성을 여성으로 수술 없이 그대로 둔 채 바꿔줘야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해야 하느냐.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인가? 그냥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된 것인가? 여러분 공중에 구름이 한 줌 피어 올랐어요. 그러면 제일 세부리의 사람이 있는데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은 공중에 구름이 핀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땅만 쳐다보고 다니니까. 땅만. 그 다음에 하늘을 쳐다보고도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예쁘다, 멋있다, 신기하게 생겼다,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좋다, 나쁘다, 맛있다, 맛없다 그런 것은 짐승도 해요. 사람은 그렇게만 하고 살라고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특별히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그 구름을 보고 저 구름이 폭풍을 모르겠구나 비가 쏟아지겠구나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독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원인과 결과를 볼 때에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마지막 무엇을 향하여 칼끝을 향하고 있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우연히 비가 안 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우리나라가 비 안 온 적이 근자에 없습니다. 지금도 3년 비 안 왔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겠습니까? 땜이 있었겠습니까? 양수기가 있어서 지야물을 파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온 북이스라엘이 말라갑니다. 그래서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고 풀들이 자라지 못하니 먹을 것이 없어서 죽고 그래서 명색이 왕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물을 찾으러 다닙니다. 18장을 읽어보면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분명한 이유. 조금 다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열한기상 16장 34줄 봅시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 성문을 세울 때의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누네 아들 여호수와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어떤 일이 우연히 생긴 것처럼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 베델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갑자기 마음이 동해가지고 털을 닦았어요. 성벽을 재건하려고. 거기가 무너졌잖아요. 과거에 여리고성이. 털을 닦았더니 큰아들이 죽어버려서 즉사에 뿌린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감내하고 장례 치르고 다시 공사를 재개해가지고 성문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야 자기 막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어쩌다가. 불행한 일이지만. 그런데 성경은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려 530년 전에 여호수와가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와서 6장 26절 시작. 여호수와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여도라. 이게 보세요. 여호수와가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납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을 쌓은 자는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도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놔버렸어요. 그게 뭐냐. 털을 닦을 때 큰아들이 죽고 성문을 달 때에 막내 아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주를 걸어놨어요. 그런데 530년이 지난. 530년 동안 그 성을 재건하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델 사람 히엘이 모르고 그걸 건축하려고 덤볐는지 아니면 알고도 그 말을 믿지 않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무섭지 않아요? 그럼 그런 일들이 성경에만 있고 많은 이야기일까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려면 밤새껏 이야기할 수 있어요. 숱하게 많습니다. 선포하시고 이루어지고 예언하고 이루어지고 약속하시고 이루어지시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 예일 뿐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몇 년, 몇 십 년도 아니고 53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면 오늘로 적용을 해봅시다. 열이고성이라고 짐작되는 것이 지금 있습니다. 고고학으로 발견이 됩니다. 한 번 누가 세워봐. 테스트로 이게 어쩌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말이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우연히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 지구가 생긴 거야. 팍 터지더니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사람이 생겨난 거야. 그럼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논리로 따져보세요. 어떤 일이 매일같이 우연히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우연일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허락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의 계획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가 한 집도 아니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이게 우연일 수 있느냐는 거죠. 뭐 때문인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한기상 17장 1절 다 같이 시작. 길루아세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사람 엘리야가 아압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 말이 없으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로 있지 아니라 하니라 하니라. 엘리야가 3년 전에 야고보사도는 3년 반이라고 정확히 이야기했어요. 3년여 전에 아압을 만나가지고 딱 저주로 선포해놨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다시 비가 오리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이 나라에 비는 없어.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딱 맹세해버렸어요. 놀라운 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인물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신뢰를 입은 사람이 엘리야 선지잖아요. 엘리야가 말하면 이루어져요.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는 이유는 비가 안 오고 있었다. 그런데 비가 안 오네. 들어가 보니까 엘리야가 그런 선포를 했기 때문에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왜 그런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빠서 한 소리는 아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줬겠지요. 억하 심정을 가지고 맛 좀 봐라 하고 한 소리도 아니라고. 깨닫게 하려고. 상황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깨닫게 하려고 이 이야기를 선포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엘리야가 그렇게 비가 오지 않아야 할 만큼 세상을 보고 저주를 해야만 했는가. 아,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열한기상 18장 17조가 18절에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의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할들을 따랐습니다. 3년여 전에 엘리야가 자기 앞에 와서 선포했잖아요. 내가 다시는 비가 오리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비 없습니다. 아합이 처음에는 비웃었겠지.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건방지게. 네가 뭐 비를 오게 말게 하는 거야? 그랬겠지. 속으로. 그런데 정말 1년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아. 2년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아. 3년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아. 그러니까 엘리야를 찾아났어요. 죽이려고. 그런데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아합에게 이제 때가 됐다. 가서 선포해라. 다시 비가 오게끔 하겠다. 그것이거든요. 그렇게 잡으러 다니던 엘리야가 온 고울을 수색하고 다녔거든요. 엘리야를 잡으려고. 왜 엘리야가 그 조주했다는 걸 아합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합과 엘리야가 만났는데 서로 책임을 공방을 서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괴롭단 말이야. 네가 그런 조주를 퍼부어놔서 비가 오지 않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잡으러 다녔던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아합이 손을 못 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 발로 나타났네. 잡아. 목쳐버려.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아합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에요. 생사하복은요.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거야. 눈앞에 있어도 못 죽여.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아합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 대신 공박을 하지요 서로. 네가 그런 조주를 퍼부어 가지고 비가 오지 않으니 네 책임이다 말이야. 그러자 엘리야가 어째서 그것이 내 잘못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신과 당신 집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바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정이 된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시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3년간 비 한 방울이 오지 않고 있다. 그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온 이스라엘이 아호방으로 인하여 범죄하여 하나님 말씀을 허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옛날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냐?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24년 11월이라고 하는 이 한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잘 안 보여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등잠 밑이 어둡다고. 물고기가 물속에 태어나서 평생을 사니까 자기가 물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듯이 우리는 이 시대를 잘 알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언제 아느냐? 수십 년이 흐르면 이 시대를 평가할 날이 와요. 그럴 거 아닙니까? 역사는 항상 그런 식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데 이 원인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 그냥 구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쁘다 없다 저 구름이 크다 작다 그 뒤에 몰려오는 그 진짜 그것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갈수록 기술이 발전하고 이렇게 과학이 팽창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죽겠다는 소리만 난무합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 천조국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천조국. 그게 무슨 말이냐? 국방비를 천조로 씁니다. 천조. 상상이 되세요? 우리나라 예산이 약 600조 정도 될 거예요. 천조를 쏟아 부으니 어느 나라가 미국을 건드리겠습니까? 자원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석유가 없는지 아세요? 아끼느라고 안 캐내는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에 있어서 다른 나라가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핵무기를 쓰지 않는다는 전제로 전 세계 연합군과 미국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길 수도 있고 지수도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예요. 미국은 F-22이 첨단 비행기를 가지고 전 세계를 한 손에 쥐고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미국이 지금 어떤 지경이 된지 아십니까? 잡범을 못 잡아요. 아까 2부 때도 1부 때도 지금도 오셨었지만 우리 12, 7대회 때문에 일부러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교회 방문을 계속 하셨는데 장로님 네 분이 일부러 오셨어요. 12, 7대회 때문에 미국서. 나라 오셨는데 제가 미국의 이야기들은 가서 살아보지는 않으니까 듣는 걸로만 또 간지가지 몇 년 됐기 때문에 정확히 실상을 몰라요. 장로님 제가 한 말이 과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랬더니 목사님은 절대로 과한 이야기 아닙니다. 목사님은 그거 실체를 다 말도 못한 겁니다. 지금 미국은 어떤 나라가 됐냐. 제가 이랬어요. 100달러 이하는 도둑질을 해도 잡아들이질 못해. 공권력이 없어서. 그랬더니 장로님이 2천 달러입니다. 2천 달러 이상은 도둑질을 해도 경찰이 잡아내지를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거리마다 마약 중독자, 노숙자는 옛날부터 있었고 마약 중독자, 범죄 원상이 돼서 손을 못 대는 나라가 미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세계 100대 기업 중에 과반수가 미국에 있고 세계 인재들은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나라고 세계 유수의 대학들은 미국에 다 있고 세계 첨단의 기술은 미국이 다 갖고 있는데 여러분, 천조를 국방부에 쓸 것 같으면 그것의 일부만 국내 치안에 써도 해결될 거 아니야. 그런데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됐느냐. 햄버거는 2만 원이 넘고 그래서 우리나라 교민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못 산다. 의료? 미국은 엑스레이 하나 찍기를 위해서 기다리다가 몇 달 있다가 죽어요. 몇 달 있다가 죽어. 지난번에 영국의 안드레일리암스가 우리나라에 왔다 간 소외를 글로 남겼어. 그걸 보니까 우리 교회 갔다 한 이야기. 그다음에 12, 7, 3, 4 간 이야기. 그러면서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안드레일리암스가 우리나라를 몇 번 방문했어요. 한국에 올 때마다 설레고 놀랍다.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냐. 이렇게 깨끗하고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교통, 통신 엄청난 나라. 대한민국.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또 왜 저렇게 추락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과 비교를 했어요. 영국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썼어요. 그냥 한국을 높여서 한 말이 아니. 그게 사실이야. 사실. 우리나라는 아침에 가서 진찰받고 CT찰령 MRI까지 찍고 약받아서 나오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는 거예요. 석유 한 방울이 안 나는데. 날마다 싸워대는 나라인데.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한강의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미국은 숙대밭에서요.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네 살짜리 아이가 아까 그 장노님이 그러더라고. 네 살짜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성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동성애를 이야기하니까 부모가 이야기하면 침권을 뺏어버리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 이 말이죠. 다른 것도 없습니다. 죄. 독일. 아까 11월 1일 날 그거 발효됐다고 그랬죠? 성전암법. 앞으로 보세요. 지금도 지옥같이 사는데 옛날에 쟁쟁했던 복지국과 선진국들이 있어요. 스웨덴, 노르웨이 전부 숙대밭 됐어요. 그러면 옛날보다 일을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갑자기 나라에 무슨 난리가 났냐. 전쟁통에 그렇게 추락해버렸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영국. 영국이 인도보다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자기 식민지국과 인도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한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볼 방법이 없어요. 인도, 독일, 영국, 프랑스, 유럽이 한때 기독교 문화를 꼽혔던 그 쟁쟁한 자유민주국가들이 전부 망할 길로 가고 있어요. 미국까지. 원인이 어디 있느냐. 왜 비가 오지 않냐 이 말이야. 왜? 말씀을 떠났고 발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망하는 길은 한 가지 있어요. 우상 숭배하며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사는 길이 여기 있으니 말씀으로 돌아가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과학기술 두 번째라니까요. 열심히 일하는 거 두 번째라니까요. 왜 그렇게 못 깨닫냐 이 말이요. 말씀에 답이 있거늘. 아무리 다른 데서 길을 찾아봐요. 진리를 찾아봐요. 없어요. 원인을 못 찾아. 미국이 케네디 정부 때 공공장소에서 기도 못하게 하고 성경 과목을 폐지시켰거든. 말씀을 버리니까 미국이 서서히 숙대밭에 가고 있는 거예요. 살 길은 다른 것도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망하려면 말씀대로 살지 마세요. 마음대로 사세요. 짐승처럼. 그럼 망해요. 똑똑해도 망하고 일해도 망하고 배워도 망하고 땀 흘려도 망해요. 다윗 왕조 시대 때 고대 근동에 가장 강한 나라가 됐어요. 다윗 왕조가. 그럼 애초에 그렇게 강했냐. 형편없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스에서 침입받고 완전히 동네 북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조 때 그 몇십 년간 그 근대에 가장 강한 나라가 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정치를 잘한 것 같고 리더십이 있는 것 같고 통치력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속내망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출중한 인물이었어요. 다윗 죽고 솔로몬 말기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수비하니까 이스라엘이 반토막 나버리고 그 고통의 시간들로 흘러가잖아요. 역대 상하 연안기 상하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번영을 구가할 때는 다른 때가 아니에요. 왕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경애할 때 하나님을 경애하였더니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쓰여 있어요. 여우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니 그들이 고난의 길을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쟁, 전염병, 가뭄.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사는 길이 여기에 있으니 여러분이 사는 길이 여기 있으니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 길이 여기 있으니 죄를 버리고 우상수비하지 말고 말씀대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우상은 뭐냐는 거예요. 이 시대의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 중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거짓, 음란, 살인, 무질서 이런 일이 막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우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니라. 사사기도 그랬잖아요. 모든 죄 중의 죄, 악 중의 악이 뭐냐. 우상 숭배죄. 바할 숭배함 끝난 거야. 다른 건 볼 것도 없어요. 골로서서 3장 5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우상은 표가 나와요. 사찰에 가서 부처상 앞에서 넙죽넙죽 절하는 사람은 없어. 이 중에 정신 차리고 제정신인 사람은 없어.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이걸 뿌리를 정체를 알고 캐내는 건 만만치 않아요.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몰라. 지금 사실은. 제가 취지는 없는 소리 하나 하겠지만 제가 두려운 것은 다른 나라는 둘째치고 우리나라에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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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길로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무섭다. 이 시대도 평안을 외치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소리는 내가 볼 때는 거짓 예언입니다. 진정한 예언은 회개가 예언이고 진정한 선지자라면 죄를 선포해서 회개케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나는 감히 생각해요. 이 시대의 우상은 뭐냐? 탐욕.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탐심에서 모든 죄가 비롯된다는 거예요. 탐심. 선을 넘는 거죠. 내 것만 먹는 게 아니야. 내 아내로 만족하지 못해. 그러니까 가늠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직히 일한 것에 이상의 소득을 바라니까 탐심이 생기니까 부정, 부패를 저지르죠.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너무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내가 중심에 서고 싶고 이것이 우상 숭배. 내 우상. 자기 우상주의. 이것 때문에 모든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롯된 죄악들이 있으니 첫째가 가늠이다. 음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라는 말은 현대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라. 버리라고 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센 말을 하신 거예요. 골로세서에서. 땅에 있는 욕망을 죽여버려라. 버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어요. 내가 정신 못 차리면. 그래서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죽여버려라. 다시는 가까이 하지 말고. 다시는 소유하지 말고. 다시는 품지도 말아라. 생각도 말아버려라. 죽어버렸는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땅에 있는 지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욕망과 높아짐과 명예와 권세를 향하여 심없이 안 그런 척 하지만 내 안에서 꿈뚫거리는 우상, 승배. 그것이 탐심이다. 그걸 죽여라. 그것 때문에 첫 번째 일어난 죄가 있으니 음란. 음란이라는 건 오늘 골로세서 3장 5절에 거론한 음란이라는 것은 영적인 음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육체적, 실제적 음란. 불륜이라고 그래요. 음란을 불륜이라고 그러잖아요. 불륜.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불륜이라고 할까? 우리 조상들이 지혜롭고 명석하신 거예요. 불륜. 말 그대로 한자를 그대로 풀이해볼게요. 윤리적이지 않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비도덕적인 것이 간음하는 거라니까요. 음란하는 거. 그다음에 외도라고 그래요. 외도. 외도. 섬 이름이 아니에요. 외도. 또 졸고 있는 분들은 섬 관광지 이야기 하나 싶어서. 강화도가 아니라 외도. 한자로 보면 도리 도자예요. 도리에서 빗나가는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도리가 없는 건 가장 인간의 도를 버리는 행위가 뭐냐? 간음하는 거다. 없다는 거. 얼마나 조상들이 이 죄를 크게 다뤘냐. 불륜. 외도. 바람 피운다고 그러죠. 그것도 찾아봤어. 바람 피운다는 게 뭔지. 도대체. 불안하고 들썩거리는 상태를 바람 피운다는 거야. 불안해. 들뜰까 봐. 드썩드썩하지. 어디 앉아있지를 못해. 무슨 국정원 다닌다고 핸드폰에 비밀이 많아가지고. 다 푸세요. 좋은 말 할 때. 부부간의 비밀이 왜 있어. 멍하니 들떠가지고. 들썩거리고 멍하니. 여보 뭐해. 응 아니야. 아니야. 뭐가 있구만. 없어. 있지. 정신을 지금 다른 데 두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만날까. 어떻게 하면 안 들키게 만날까. 이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그것을 바람 피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고린도서에 보면 음란의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데 다른 죄는 다 죄지만 몸 밖에서 짓는 죄라는 거예요. 누구를 살인을 했다. 그러니까 몸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 이것도 옳은 건 아니지만 말 던져서 다른 몸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짓는 죄지만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으로 짓는 거 아니냐. 내 몸 안에서.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자기의 욕망, 자기 우상, 자기의 케락. 탐심에서 비롯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마귀가 크게 성공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미 성공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를 문화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죄예요, 이거. 그런데 문화로 만들어놨어요. 동성애가 죄입니다. 그런데 문화로 만들어놨잖아요. 문화니까 죄가 없죠. 문화를 누가, 아니 문화로 즐기는 걸 누가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죄였는데 분명히 죄였어요. 2015년에 우리나라 간동죄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 문화가 됐으니까. 그런데 왜 문화가 됐을까. 너무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니까. 세상은 이런 패턴으로 움직여요. 보세요. 어떤 엉뚱한 짓을 하는 놈이 나타났어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처음에는 막 짓어나고 손가락질을 했어. 그런데 그 속에 재미가 있어요. 가져다주는 쾌락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도 자꾸 봐. 욕을 하면서도 그걸 한번 호기심에 건드려봐.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돼. 그리고 점점점 죄가 오염을 시켜요. 그래서 많아져버려요. 많아지니까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이른바 커밍아웃.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어떻게 할래. 옛날에는 숨어서 은밀히 했는데 이제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요. 우리 욕하려면 욕해. 우리 한둘 아니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는 욕을 못해. 그리고 인정을 하게 되지요. 그 인정을 하게 되는 바가 뭐냐.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컬처. 그리고 문화는 엄청난 역량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정치가 즉 법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줘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르니까. 그리고 법을 딱 만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은 법의 보호를 받게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법의 제재를 받게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동성애가 죄였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죄라고 말 못해요. 죄라고 말을 하면 처벌받아. 왜? 법이 그들을 보호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 시점에 왔다는 거예요. 동성애 죄야. 그렇게 말 못해. 이단을 하려면 지옥가. 그 소리 못해. 기독교만 구원이 있어. 그 말 못해. 전도 못해. 왜? 차별이고 혐오니까. 이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처벌받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침묵으로 일관하겠지요. 그러면 세상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유럽, 미국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상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소수가 그런 사람이 있었고 문화가 되었고 이제는 법의 재정 목전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여기서 막아야 한다는 거죠. 성적인 순결. 옛날 이야기고요. 동거문화, 혼의 정사. 뉴스만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인터넷 연애 뉴스만 보면 맨날 헤어졌다, 뭐 어쩌다, 연애한다, 어쩐다, 저쩐다. 여행을 갔다가 외국에서 입국장에서 들켰다. 그리고 외국에 그냥 갔다 왔겠냐고. 며칠씩을.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헤어져요. 그것도 다른 사람, 다른 배우자, 어떤 대상을 만나서 또 막 연애해요. 사람이 아니죠. 짐승이죠. 짐승. 그런데 이걸 문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옛날에 장모님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가짜라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아졌어요. 옛날 교인들 거짓말하면 가짜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아졌어요. 부정. 정직하지 않음. 그런데 이 거짓말도 자기 탐심 우상에서 비롯된 것인데 거짓말을 해야겠다 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극소수고요. 자기 이기심에서 거짓말을 하게 돼요. 뭐냐. 들을 것만 들어. 그러니까 보세요. 서너 명이서 회의를 하면 꼭 나가면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었는데. 왜 그러냐. 거짓말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는 그렇게 들은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들었다는 게 무슨 소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을 욕한 게 아닌데 자기는 욕을 했대. 그 사람이 나한테. 왜 내 귀에는 욕으로 들리는 거야. 나를 모욕한 것처럼 들리는 거야. 왜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탐심의 종이 돼서. 제가 초년생 전도사 때 구역장들을 20, 30명 앉혀놓고 신방 1정을 잡는데 권사님 한 분이 대수술을 여러 번 했어요. 전신마취를 여러 번, 서너 번 해서 이게 충격을 좀 받았어. 그래가지고 깜빡깜빡 하시고 뭔 말을 하면 잘못 알아듣는 분이 계셨어. 제가 그분하고 약속을 잡으면서 권사님 신방 그 시간에 맞춰서 제가 그 집으로 갈게요. 제가 갈게요. 그랬어. 그런데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좀 앞에서 보자고요. 그러는 거야. 사람이 다 뒤로 뒤집어졌죠. 그런데 그분이 장난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제가 그리로 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점으로 들린 거야. 이 사람은 그런 걸 무슨 수로 막 씁니까? 이게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욕, 사적인 욕망, 악한 정욕, 탐심. 이게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빠지는 거 못 견디거든요. 추보의 이름이 빠져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괜찮대. 좀 정직해 보자고. 내 이름을 왜 뺐어? 다음에는 빼지 마. 다른 사람은 빼도 되니까.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괜찮대. 그런데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안 되니까 와서 이야기하는 거래. 아주 영웅이 났어요. 영웅이 났어요. 그게 누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제 자신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공동목회라는 것, 팀목회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이미 정설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합니다. 두세 명이. 우리 멋지게 팀목회하자. 나는 교육의 은사가 있으니까 교육을 맡아라. 나는 행정을 맡은 게. 그리고는 설교도 번갈아 가면서 하지요. 6개월씩. 얼마나 좋아요. 그 시간에 더 풍성히 준비할 수 있고. 이게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다 그렇게 시작했다 거의 깨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탐심 때문에. 무슨 말이냐.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반응이 나와.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난데. 그러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야. 저보다 내가 낫다 이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설교할 때 교인들이 줄어. 잠 못 자요. 집에 가서. 그 둘이 사이에 말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안 쳐다보죠. 한 공간에 앉아서. 뭔 일 있어. 왜 그래. 아니야. 아니기는.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는 나중에 우리 각기 제 길 가자. 그래서 갈라져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세 분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샘플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법 성공한다고 와서 사례를 발표하면서 챗불대에 오셔서 설교한 세 분이 있었어요. 얼마 후에 다 갓길 갔어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대단히 아랭이 높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럴까요? 저하고 경쟁할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동료의 집단에 갔을 때 단위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어? 내가 왜 이름이 빠졌어? 내가 왜 자리가 제일 끝에 앉혀놨어? 어? 나만 빼내? 이런 더러운 탐심 우상 숭배가 내 안에 슬금슬금슬금 주님 안에 있을 때 충만할 때는 그걸 억제하고 감수하고 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훈련시키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겠지. 그런데 탐심이 나를 지배할 때는 아닌 척하면서 말이 거칠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제 자신이더라. 섬기는 자로 살라는 뜻은 단순히 도덕적 덕목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치 높아지지 말아라 나서지 말아라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것이 살 길이다. 물질의 탐욕을 부리고 자식을 자랑을 하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틈만 열면 사람들 앞에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 안에 탐심의 우상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걸 자랑하고 사는 것이다.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리야 내가 산다. 그리야 내 영혼의 담비가 내리리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회개하고 행동을 바꾸므로 인하여 죄가 가져오는 모든 시련들 가뭄, 재앙, 가난, 죽음, 전쟁, 질병, 실패, 고난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이 시간까지 죄인이고 여러분도 다 죄인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여기 있으니 이전 것을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난 날에 네가 무슨 짓을 했던지 간에 묻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죄가 피와 같이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하리라. 내가 네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너의 행동을 거칠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너를 들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뭄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이 왜 왔겠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경각에 달렸으니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모두 나로부터 회개하여 이민족을 살리는 것은 수출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민족을 살리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이민족을 살리는 것은 선거를 똑바로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으니 회개하고 여우학교로 돌아가는 것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인 길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살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버리는 것이 살 길임을 막혀버린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리는 길은 우상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